탈북민들의 설은 어떨까요? 만날 수 없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차례상을 더 정성스럽게 차리는 세터민들의 명절을 김재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007년 탈북한 양현정 씨. 혈혈단신으로 자유를 찾기 위해 월남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.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아 아들과 딸, 형제 등 가족들까지 탈북시켰습니다. 그녀는 광주, 광산구 주민인 게 자랑스럽다고 합니다. 하지만 설 명절 때는 유독 북에 있는 가족들이 그립습니다. 7남매 중 3명은 북에 있어 만날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인지 설 때는 차례상을 더 정성스럽게 차린다고 합니다. 너무 가슴 아프고 보고 싶고 말할 수 있으면 같이 소통했으면 좋은 심정이죠.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만 납니다. 현재 광주, 전남엔 약 1200명의 세터민이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이번 설엔 올림픽과 명절이 겹쳐 가족들과 같이 즐기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. CNB뉴스 김재화입니다. 5장 6장 6장